1. 영에이의 앰 소속 래퍼 1. 영에이의 앰 소속 래퍼 안녕하세요 저는 영에이 앰 소속 래퍼 티읏이구요 첫 번째 믹스테이 하나를 발매한 뒤에 수록곡들을 공식 발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7월 4일에 발매된 힙노스를 들려드릴 건데 힙노스는 최면의 신 이름이에요 사랑에 빠진 게 최면에 걸린 것 같다는 표현을 한 거고요 김덕발씨가 보컬리스트로 참여해주셨습니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Flavor라는 곡이 나오는데 8월 8일에 발매된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티읏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